자유통일당 구주와 대변인입니다. 오늘 자유통일당 성명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폭력과 폭언으로 선거운동을 방해한 국민의힘을 규탄한다. 불공정한 공천파동으로 자유파 국민들을 크게 실망시키고 있는 국민의힘이 이번에는 폭력과 폭언을 하며 자유통일당 이종혁 예비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사건의 내막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유통일당 선대본부장이자 부산진구 의뢰 출마 선언을 한 이종혁 예비후보는 지난 16일 오전 7시경 지역군의 가야공원 입구에서 시민들에게 명함을 드리며 인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 20분 후 국민의힘 이헌승 예비후보측 당혁 사무국장인 김창수 씨와 국민의힘 구의원 한 명이 나타났고 김창수 씨는 이종혁 예비후보에게 다가와 폭행과 폭언을 하며 선거운동을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자유통일당 이종혁 예비후보는 김창수 씨에게 선거운동 방해는 범죄행위이니 즉시 중단해 줄 것을 수차례 정중히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창수 씨는 고성과 폭행을 계속하였습니다. 결국 이종혁 예비후보는 참다 못해 112에 신고하였고 곧 경찰차 두 대와 경찰들이 현장에 도착하여 상황을 파악하였고 이종혁 예비후보는 가야 지구대로 가서 피해 진술을 하였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부산진경찰서 지능범죄팀에서 수사 중이며 이종혁 예비후보는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공직선거의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을 폭행하면 공직선거법 제23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여지게 됩니다. 선거운동 방해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입니다. 이러한 반민주적이고 반사회적인 행위를 한 국민의힘을 규탄하며 국민의힘 부산진국을 현역 의원이기도 한 이헌승 예비후보는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보수 우파 국민들을 정말 많이도 실망시켰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도태우 변호사에 대한 재심사 끝에 공천유지 결정을 한 지 불과 하루 만에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던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 발언을 국민의힘 스스로 문제 삼으며 끝내 공천을 취소하였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실패한 불량품이라는 발언을 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안산갑 예비후보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표현의 자유라며 보호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국민의힘은 왼쪽으로 가도 너무 같다는 생각만 듭니다. 이러한 비민주적인 공천 절차를 진행하면서 그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언제나 국민 눈높이입니다. 국민의힘에게 묻겠습니다. 국민의 눈높이라는 것은 대체 그 객관적인 기준이 무엇이고 누가 결정하는 것입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입니까? 아니면 김경률 비대위원입니까? 그들의 눈높이가 곧 국민의 눈높이입니까? 그리고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정하기 싫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것이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의 실체이고 현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좌파를 분열시키는 일은 절대 하지 않고 종북주사파 공동전선을 만들어 윤석열 정부에 대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우파 공동전선은 고사하고 자유우파의 길을 걷고 있는 자유통일당에 대해 적대적인 행위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경고합니다. 자유통일당을 대적할 시간에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종북주사파 및 더불어민주당과의 투쟁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민의힘에 요청합니다. 지금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숨긴 채 유권자들을 계속 속일 것이라면 이제라도 더불어민주당의 이중대이자 진보좌파 정당임을 선포하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투표할 때 국민의 의사가 투표 결과에 정확히 반영될 수 있고 이로써 민주주의는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4년 3월 18일 자유통일당 이상으로 당 성명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